그 제작사에서 사과문을 굉장히 빨리 올렸어요. 사과문을 10월 31일에 올렸는데 이 수요일날 방송이 되고 나서 바로 다음날 사과문을 올린 거예요. 이거는 뭔가 큰 게 있다는 겁니다. 뭔가 뭔가 굉장히 큰 게 있다고 보는 게 SBS 궁금한 이야기와이 있잖아요. 궁금한 이야기와이에서 이 23기 정숙이라는 분에 대해서 제보를 봤습니다라고 이미 공지를 띄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좀 특집으로 방송해 볼 만한데 그래서 SBS 궁금한 이야기에서 제보를 받고 있는 게 뭔가 중대한 게 또 있지 않나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데 혹시 변호사님, 변호사님도 나는 솔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나마 제가 빠지지 않고 보는 프로그램이 나는 솔로입니다. 빠지지 않고 보세요? 네, 이거는 기다렸다가 수요일 되면 오늘은 나는 솔로 하는 날이네 라고 해가지고 그나마 틈틈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나이 때 많이 보잖아요. 네, 이거는 약간 어떤 연애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데일리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그거를 영상화 시킨 것이다. 교육 교재로 활용해도 좋겠다. 저는 보면서 약간 반성을 하게 되고 반명 교사로 삼는 장면이 너무 많아요. 나도 혹시 저랬나? 난 저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나도 저렇게 눈치가 없을까? 나도 저렇게 상황을 못 이룰까?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는데 저희가 그럼 제대로 보신 것 같아요. 요즘에 23기 정숙 씨 관련된 이슈가 뜨겁잖아요. 참 23기 방송 혹시 보셨어요? 봤죠. 첫 방송? 네, 첫 방송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네, 그 23기는 약간 결혼 정년기, 약간 막차편이라 그래가지고 저희 뭐 37부터 한 42살까지 추정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출연을 하시는데 학벌을 보면, 밝혀진 학벌도 보면 남자분들은 서울대나 포항공대라는 학벌이고 직업 중에는 여성분은 변호사도 있고 자기 삶을 굉장히 충실히 살면서, 자기 가치관에 대해서 충실히 살면서 결혼을 안 하다가, 혹은 못한 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안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나는솔레에 출연하신 분들을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더 집중하고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23기 중에 나온 정숙 씨에 대한 그런 법적인 쟁점이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저희가 자세히 좀 이 뒤에서 다뤄드리겠지만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23기 정숙인 박모 씨가 2011년 발생했던 특수절도 사건 피의자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게 어떻게 밝혀졌냐면 2011년도에 당시 광주, 전남, 미스코리아가 특수절도를 했다는 사건으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3기 정숙이 나는솔로 출연진에게 미스코리아 출신임을 밝히면서 본인의 출전 사진을 제출을 했는데 그 사진이 2011년도에 뉴스에 나왔던 사진하고 굉장히 동일한 거예요. SBS 뉴스에 나왔던. 네, 사진하고 굉장히 동의를 해서 의상도 동일하고 악세사리도 동일해서 이게 동일 인물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거죠. 그런데 약간 사실 우리가 범죄를 판단할 때는 면식범의 소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러니까 면식범의 정황이 있다 많이 하는데 방송이 나오자마자 2011년도에 있었던 13년 전에 있었던 SBS 뉴스에 있는 사진하고 동일하다고 정확히 누군가가 의혹 제기를 한 거예요. 처음에. 누구 아는 사람이 한 거죠. 오, 이건 아는 사람이 한 거죠. 이건 아는 사람이 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거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주변에 출연한다고 본인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서 아마 알려지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13년 전 있었던 영상까지 찾아보는 사람이 드물죠. 사실 그 특수절도 사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뤄봐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당시에 꽤 보도가 많이 됐던 사건입니다. SBS에도 나오고 YTN에도 나오고 그랬던 사건인데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특수절도랑 일반절도가 있는데 일반절도는 그냥 물건을 쓱 훔치는 거고요. 특수절도는 뭔가 식원장치가 있다면 회선에서 들어가던가 혹은 2인 이상이 조를 짜서 하는 거를 특수절도라고 합니다. 이 미스코리아인 경우에는 2011년도에 보도에 의하면 조건만남 유형 사기 특수절도인 것인데 뭐냐면 인터넷의 앱에 글을 올려요. 내가 승무원이다. 내가 승무원이고 나랑 조건만남 할 사람. 성매매죠. 조건만남 할 사람 글을 올리고 접근하는 남자가 있으면 모텔을 잡아서 만납니다. 만나고 그 남자가 씻으러 가는 사이에 그 남자 지갑에서 돈을 훔쳐오는 거예요. 한 200만 원 상당의 돈을 훔쳐왔다는 혐의가 있고요. 그런데 왜 특수절도냐. 남자친구랑 같이 절도했어요. 같이 절도했다. 남자친구가 밖에서 차를 타고 기다리고 있다가 훔쳐서 내려오면 그 차를 타고 같이 이동하는 공모를 했다 그래서 특수절도인고요. 이 보도에 의하면 당시에 구속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보도됐던 바에 따르면 예전에도 미모를 이용해서 남성들을 유혹하는 수법으로 금품을 훔친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스코리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역대회에 입상한 사람에게 또 미스코리아라는 명칭을 안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인대회 정도로 하죠. 네. 그러니까 미스코리아 대회에 출전을 했는데 입상은 하지 못하고 약간 근데 인기상 비슷한 것 좀 타신 것 같아요. 보통 미스코리아 하면은 약간 상위권에 못 갈 것 같은 분들 중에 인기상 타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미스코리아 출신들은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도 내용만 보면은 전형적인 꽃뱀 조건만 한 사건이잖아요. 그런 사건인데 유사한 판례가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판례가 판례 보면 수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은 정확히 판례 번호까지 말씀드리면서 예를 들면 이 당시에 2011년경에 있었던 판례 말씀드릴게요. 수원지법 성남지원 2001-2 고단 865번 사건 절도 사건이에요. 이거는 특수절도가 아니라 절도 혼자 혼자 조건 만남 스폰을 받는 조건으로 만났다가 모텔에서 남자가 씻으러 들어가는 사이에 남자 잠바 주머니에 있는 30만 원을 몰래 훔쳐왔습니다. 30만 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30만 원도 30만 원인데 굉장히 세게 처벌받았고요. 이와 비슷하게 두 명이서 짜고 특수절도 한 거 남자친구가 오토바이 타고 밖에서 모텔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이거는 울산지법 2019 고단 2125 특수절도 사기 사건 앱으로 조건 만남으로 유인했고 20만 원만 받겠다라고 한 다음에 샤워하는 사이에 20만 원을 훔쳐갖고 나왔어요. 밖에 오토바이를 기다리고 계신 남자친구가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갔고 남자친구랑 이 여성분 둘 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러니까 이건 특수절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성매매를 기반으로 한 사기와 절도가 경합범이기 때문에 이거는 벌금형이 단순히 나오던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특수절도에서 20만 원 훔쳐놓는데도 징역형이 나왔으면 200만 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또 예전에도 비슷한 수법이 있다 이러면 훨씬 더 형량이 크겠네요. 형량이 크죠. 형량이 크고 피해자랑 합의를 받다 그랬다 하더라도 징역형을 면하지 못할 겁니다. 집행유예가 붙이면 붙은 거지 면하지 못한 거고요. 이거 조건만 남 성매매를 한 남성은 처벌 안 하냐 성매매 미수로 남성을 처벌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남성이 아마 그걸 감수하고 아마 신고를 했을 것이라 보여지고요. 민사로는 불법 원인 급여라 그래서 불법을 알고도 돈을 주려고 했던 경우 준 경우 여기에 대해서는 처벌을 못하는데 절도가 인정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통상적으로 구속까지도 될 수 있는 사안이다? 될 수 있죠. 될 수 있고 아마 실제로 보도를 보면 미스코리아 출신이어서 신분이 명확하지만 구속이 됐다는 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건만 남 사기를 보면 조건만 남 사기나 조건만 남 절도를 보면 가출팸들이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오골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이나 미성년자 가출팸들이 보통 거주지가 불분명해서 구속을 하지 않고 조사하고 풀어주면 잠수를 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또 이분은 그 당시에 2011년도에 기사에 보면 범행이 한 번이라고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구속이 됐다고 되어 있고요. 2011년에 어떤 경우냐 구속에 관해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시작된 해예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웬만하면 구속 안 시킵니다. 약간 인권보호 차원에서 웬만하면 구속을 안 시키는데 구속이 됐다는 게 좀 행위가 중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정숙 씨는 논란이 된 미스코리아 사진과 본인은 무관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진이 도용됐다. 이렇게 일단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SBS에서 자료화면에 미스코리아 예선 사진을 썼는데 참고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보통 언론사 사건팀이나 기동팀에서 유명인이 구속된 경우에 이런 식으로 사진이나 영상에 블러우가 모자이크 처리를 해가지고 내보내곤 합니다. 그런데 타인의 영상인 경우에는 굉장히 법적으로 큰 책임을 묻기 때문에 여러 번 크로스체크를 해서 이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그때 뉴스에 영상이 쓴 건데 지금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동일인인 것 같다는 그런 의혹이 이제 제기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언론사에서 어떠한 범죄와 관련된 사진을 내보낼 때는 방송심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이게 얼굴이 블럭 처리 안 되고 나갈 경우에는 언중이를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막대하게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합니다. 아마 SBS 뉴스나 당시 2011년도에 YTN 뉴스도 다 이렇기 때문에 블럭 처리를 한 것이고요. 네티즌들이 지금 추정한 거는 얼굴로 추정한 게 아니에요. 의상과 블럭 처리됐을 때 헤어스타일과 약간 그런 제스처 이런 걸로 한 것인데 이미 본인이 만약에 이랬을 거예요. 지금 나는 솔로 제작진에게는 본인이 사진을 본인이 제공했을 것이고 만약에 2011년도에 이 미스코리아가 특수졸도에 연루됐다고 했을 때 이미 대대적으로 미스코리아 업계에서는 누군지 알았을 겁니다. 소문이 났을 거예요. 너 아니야? 너 아니야? 했을 때 그때 만약에 어 뭐야? 내 사진 도용했어? 그 당시에 이 방송사를 상대로 문제제기를 했을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조짐이 없다는 것이 본인의 사진이 맞다는 반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동일인의 사진이라면 이번에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왜 그 사진을 본인이 또 썼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로 보도까지 됐던 사진이면 본인도 이제 조심하게 말할 텐데 약간 뭐 본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또 정숙이 미국에서 공동구매 대금을 받고 고객에게 물건을 주지 않는 수법으로 사기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또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또 얘기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본인이 일단은 전반적인 범죄에 대해서 나는 불송치자, 나는 형사적인 재판을 받은 적이 없다. 법적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권 도용한 누군가가 범행한 뒤에 나인척을 했다. 무혐이다. 이거는 이렇게 주장을 한 것 같아요. 네. 주장을 하는데 사실 무혐이라는 걸 입증하는 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길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검찰청 민원실에 가서 범죄 경력 조회 회보소나 무혐의가 받았을 때는 불송치 이유서나 불기수 이유서를 떼오면 돼요. 근데 아마 이 당시에는 2011년경이나 예전에는 불송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검소 한박이기 때문에 불기수 이유서만 검찰청 가서 떼오면 되는 것이고요. 일단 송치를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판단한 거 아니었어요? 네. 기소 의견 송치, 불기수 의견 송치. 그래서 무조건 송치를 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불기수 이유서 결정서와 불기수 이유서만 떼오면 간단한 일이고 오해가 있었다면 혹은 아니면 나는 범죄에 전혀 연루된 적이 없어라고 하면 범죄 경력 조회 회보소나 수사 경력 조회 회보소만 떼서 그것만 딱 제시하면 되는 겁니다. 범죄 경력이 쫙 나오잖아요. 범죄 경력 없음 이렇게 나오잖아요. 없음이라 나옵니다. 그것만 떼면 되는데 내 사진이 도용됐다. 변호사랑 얘기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이분이 저한테 왔다. 이분이 정말 23기 정숙님께서 아니 내가 이런 보도로 억울해요. 그러면 저 한마디 했을 거예요. 변호사 선임할 필요도 없고 죄인이 저한테 돈 주고 선임할 필요도 없고요. 가서 민원실 가서 범죄 경력 조회사 하나 떼서 내세요. 경찰청 민원실 가서 아 그래요? 그러면 되나요? 그럼 간단한 거예요. 주말 사이에 모든 논란이 끝났을 것인데 조회사 떼서 그러면 범죄 경력 없으면 변호사님이 공짜로 한번 수임해 주는 거고 그 정도의 법률 서비스는 변호사는 의뢰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랬는데 아직 그런 구체적인 그러한 증명서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본인은 불송치 결정 불기소 처분 증명원을 떼려고 변호사와 준비 중이다. 이런 식으로 한 언론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랑 준비할 필요도 사실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이고 요즘 여러분들 동사무소 가서 주민센터 가서 주민등록 등본하고 초본 뗄 때 변호사 대동해서가요? 안 가잖아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냥 가서 민원실 가서 저 이거 때려왔는데요. 저 운전면허증 분실해가지고 발급하러 왔는데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 서류가 의뢰적인 그런 서류여서 굳이 변호사와 준비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형법상의 죄를 저질러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은 없다. 내가 특수절도 했다고 누가 그러냐 이런 식으로 또 한 언론에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변호사로 보셨을 때 이런 해명 좀 어떻게 보십니까? 주장하는 건 자유니까 그 주장에는 입증을 해야 되고 나중에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너무나 옛날 일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났다. 이럴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이 언론 인터뷰가 최초의 인터뷰가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언론 대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일단은 그렇게 말을 하고 본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곧 두 가지예요. 범죄 경력 조회해보수가 올라오던가 아니면 사과문이 올라오던가 둘 중에 하나는 올라와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 또 판결에 대해서 저희가 안 다뤄볼 수가 없는 게 판결이 만약에 당시에 있었다면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잖아요. 네. 판결이 당시에 2011년 범죄이기 때문에 2012년도와 2013년도에 1심하고 2심 판결문이 있다고 하면 본인이면 본인은 법원 민원실 가서 떼우면 돼요. 나 무죄 받았다. 떼우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제3자면 사건 번호를 알아야 됩니다. 사건 번호를 알아서 판결문을 가서 복사가 가능한데 근데 요즘엔 판결문을 보유해서 언론에다가 올려주는 업체들이 인터넷에 올려주는 업체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변호사들이 그런 업체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키워드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사실 법원 도서관에서도 검색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키워드로 검색을 가능해서 조건만남, 특수절도, 서울 남부지방법원 검색이 가능한데 그렇게 해서 많은 언론들이 찾고 있을 거라 지금 생각이 돼요. 근데 이거는 뭐냐. 이 업체들, 법원 도서관은 모든 판례가 올라오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업체들은 변호사들이 자기가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자기 업적을 올립니다. 자기 업적을 내가 이거 무죄받았다, 잘 받았다라고 올리는 경향이 많아서 쉽게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쨌든 판결문을 찾으려면 사건 번호를 알던가 키워드를 알면 법원 도서관 가서 검색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법원 도서관이 저희 일산 근처에 있습니다. 직접 해보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기자들 중에 지금 출발한 사람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어느 순간이든 한번 드러나긴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판결이 있었다면 드러나긴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법적인 쟁점에 다른 쟁점에 대해서 또 한번 다뤄볼게요. 일단 제작사랑 방송사는 엄청난 타격을 입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볼게요. 나는 솔로 제작진이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숙이 등장하는 이 장면도 완전히 삭제가 됐어요. 제가 보니까 원래 1시간 반 정도 됐었는데 편집한 거 보니까 1시간 8분 정도예요. 22분 정도가 죽은 건데 그만큼 이 정숙, 23기 정숙 씨가 그때 차지하는 보선이 큰 사람이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분이 포션이 가장 큰다는 거는 첫 방송 본 사람은 알아봤을 거예요. 그렇죠. 모든 기수마다 특출난 인물이 한두 명씩 있는데 23기는 저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사실 팬으로서 안타까운 거는 앞으로 통편집이 된다고 해서 23기는 어떤 재미로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사에서 사과문을 굉장히 빨리 올렸어요. 사과문을 10월 31일에 올렸는데 수요일 날 방송이 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사과문을 올린 거예요. 이거는 뭔가 큰 게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만약에 물론 방송심의 규정해보면 범죄자에 대해서 기존에 범죄 전력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내보내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는데 뭔가 굉장히 큰 게 있다고 보는 게 SBS 궁금한 이야기 Y 있잖아요.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이 23기 정숙이라는 분에 대해서 제보를 받습니다라고 이미 공지를 띄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좀 특집으로 방송해 볼 만한데 그래서 SBS 궁금한 Y에서 제보를 받고 있는 게 뭔가 중대한 게 또 있지 않나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SBS 케이블 채널에서 이게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SBS랑 그다음에 A 뭐였죠? 방송국 두 군데에서 하는 건데 두 군데에서 하는 건데 플러스에서 플러스랑 같이 하는 건데 그 SBS에서 지금 궁금한 이야기에서 이걸 확인하고 있다. 이 부분은 아예 이렇게 된 거 아예 이렇게 된 거 자세히 우리가 다뤄서 이거라도 해보자. 우린 죄가 없다. 제작진은 죄가 없다. 분노 때문에 그런 건지 싶기도 하고 사실 이제 방송업계에 있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답이 안 나오는 건지 바로 아실 거예요. 일단 PD가 영상을 다 드러내야 되고 그다음에 스토리라인이 다 꼬여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작가랑 같이 다시 상의하고 밤새워서 편집을 하나하나 다시 따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나는 솔로처럼 또 복잡하게 스토리라인이 얽혀있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연애하는 건데 이런 건 특히 또 답이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의 윤리 규정도 있고요.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2조의 공개 금지가 있는데 방송은 범죄 사건 가해자의 인적 사항 공개에 신중을 기여하며 이런 조항이 있어요. 나중에 이걸 통편집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분한테 역공격을 당할 수가 있어요. 왜 편집을 안 해서 이 규정이 위반해서 내 명예가 계속 실추되게 하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그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사에서는 통편집을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게 방송이 모든 국민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약간 굉장히 신중을 가한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시간 30분에서 1시간 8분으로 22분이 줄어들었는데 나는 솔로 전체 출연자가 12명입니다. 그러면 1시간 반이라면 1인당 분량이 7분에서 8분인데 2분이 22분이면 2분이 다른 사람의 분량이 3배인 거예요. 엄청나네. 물론 겹치면서 공동으로 출연하는 것도 있겠지만 남들의 3배의 분량을 드러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분량을 지금 드러내면서 방송사들이 작가랑 피디님들이 편집하는 분들이 얼마나 노고가 많을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커플된 남자가 있다면 이분은 무슨 죄인가 저희랑 비슷하잖아요. 남녀 같지가 않았고 보고 있었는데 만약에 커플된 사람이 있으면 이거 무슨 죄인가 그렇죠. 이게 진짜 제가 이거 바른 발언일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솔로계의 전총조 사건이에요. 전총조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그렇게 남자도 꼬시고 여자도 꼬시고 그렇게 다니지? 그런데 이게 약간 사기를 치는 분들의 습성은 이거 홀라당 넘어가면 이거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화만 봤지만 마지막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커플이 된 분이 있으면 커플이 된 분까지 편집을 했을 것인데 그래도 만약에 커플이 되고 지금까지 관계가 이어져고 있었다 이러면 약간 그분이 상심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닭도리탕 맛있게 먹고 좋아했던 사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일단 그러면 저희가 동일인인 확률이 있다는 가정하에 여쭤볼게요. 일단 아직은 정확히 드러난 바가 없으니까 이런 유사한 경우에 제작진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이 부분도 이 부분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출연자랑 방송사랑 계약을 했을 텐데 이 계약관계에 직접적인 손해배상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390조에 의해서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요. 광고주나 방송사에 또 계약이 있을 거예요. 광고주가 보기에 아 이거 뭐야 이 방송으로 인해서 우리가 광고 계약을 다 하고 금액을 다 줬는데 너네의 이러한 사람 선별 과정이나 혹은 편집 과정으로 인해서 광고에 대해서 이미지 타격과 손실을 받다라고 하면 광고주가 방송국에 만약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광고주는 이 출연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 구조다.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나는솔로 측이 해명하기를 각종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에 제출을 제대로 했다면 해당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없거든요. 일단 범죄 경력 증명서 등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은 경우 제출하라고 했는데 부실 제출한 경우 혹은 속인 경우 제출을 했는데 나는솔로 측이 검증을 소홀히 한 경우 한 세 가지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1번은 범죄 경력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았으면 아마 출연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차치하고 제출을 하라고 해서 제출을 했는데 그 서류가 약간 부실하다. 위조나 변조의 흔적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이 방송 제작사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됩니다. 위기에 의한 업무방해가 될 것이고요. 그거 플러스 문서 위조와 관련된 죄가 또 성립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다른 형사사건으로 불거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 특수절도 써 있는데 물어봤겠죠. 이거 무슨 일이야? 어렸을 때 이렇게 억울하게 됐어요. 이렇게 됐으면 나는솔로 측이 검증을 소홀히 했다? 그거는 제작사 자체로서의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제가 예상하는 거는 이거 검증을 철저히 하는데 범죄경력조회 해보서를 받아 봤는데 만약에 안 나왔다.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아까 무슨 30만 원이라도 집행위원회 판결에서 나왔는데 100번 양보해서 재판까지 안 갔다 하더라도 피해자랑 굉장히 큰 돈을 주고 합의하면 재판에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재판까지 안 갔다 하더라도 수사경력조회 해보는 남아있거든요. 앞으로 나는솔로 측에서는 수사경력조회 해보서도 받아봐야 돼요. 수사경력까지 떼봐야 될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 커플이 된 분이 있다면 이분은 또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나도 정치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어. 이런 자전 줄 몰랐어. 남녀 사이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남녀 사이에 남녀 사이에 얘가 날 속였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가발을 쓰고 있었다. 버리퍼스에 속였다 그래가지고 위자료 청구나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는 없는 그런 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광고 얘기를 하셨는데 광고주가 이미지가 실추됐다는 이유로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혹은 더 이게 주목을 받게 돼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원래도 시청률이 잘 나오는 프로그램이지만 대체 뭔가 싶어서 한번 봐보자 이랬고 시청률이 잘 나왔다. 이러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마 광고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광고주가 보기에는 통편집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원하지 않아야지 시청률이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시청률이 더 올라가서 광고라는 거는 이제 거기에 노출인데 노출이 더 많이 됐다라는 게 확실히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외주에서 만약에 제작한 경우에 외주 제작사가 제작을 한 경우에 SBS 방송국이 여기다가 또 외주사의 청구가 가능한지 네 그 SBS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 사이에 어떠한 또 계약장 조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항의 수권 범위가 어디까지냐 외주의 범위가 뭐 전권이냐 아니면 뭐 책임을 분산을 하냐 여기에 따라서 나눠질 수 있을 것인데 사실 이제까지의 나는 솔로가 그동안 이번은 이제 범죄자 경력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 전에 여러 가지 이제 분란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그걸 숨기고 나온 분도 있었어요. 순자 옛날에 순자 13기 순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또 그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각종 분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이 지속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SBS도 이 정도까지는 용인 용인하는 그 선을 계약관계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런 이 부분이 만약에 사실이 맞다면 만약에 가정한 부분이 사실이 맞다면 앞으로 정숙이라는 이름으로 출연할 분이 있을지 그렇겠네요. 정숙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SBS 저는 나는 솔로 측에서 유튜브도 운영하면서 이제 정규방송 끝나고 나중에 이제 뒤풀이 유튜브도 하잖아요. 아예 이런 것을 그러면 차기 이름을 공모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차기 정숙 말고 다른 이름 공모합니다. 미영이로 하든지 민체모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강대교 변호사 함께 다뤄봤는데 저희가 간혹 이제 법적인 이슈들을 저희가 자주 다루곤 하는데 오늘은 저희가 사심으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종종 자주 보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 이거 아마 이제 정숙 쪽에서 입장을 내게 되고 본인이 여러 가지 뭐 서류를 변호인과 함께 준비 중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제출을 한다면은 또 저희가 그때 한번 다시 또 다뤄보는 시간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선거에 출마할 때는 정당이라는 곳이 공천심사를 하면서 서류를 다 보지 않습니까? 근데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아냐 주변 서명부를 받거든요. 뭐 천명 이상 추천을 받아요. 그래서 나는 솔로 제작진들도 아 이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다 라는 주변에 적어도 30명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와라.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지 좀 더 속관했는데 편하지 않을까. 물론 그러면 이제 비미니주 의무에 지장해 받을 수도 있는데 비미니주 서약과 함께 그 추천을 받아야죠. 서류상엔 드러나지 않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다고 초중고 뭐 생활기록부를 떼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입니다. 변호사님같이 인싸만 될 것 같습니다. 저같이 친구 없는 사람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저같이 주변에 사람 없는 사람은 안 될 것 같은 농담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시험기 정숙에 대해서 최근에 또 여러가지 다른 이슈들도 또 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DC 난솔로계를 가끔 보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또 다른 이슈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미시 USA 얘기도 나오고 다양한데 사실관계 팩트체크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얘기에 대해서는 다룰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많은 정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일단 의혹이 제기된 부분만 오늘 나눴고요. 그 관련된 아직 팩트체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조심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나는솔로 23기 정숙에 대해서 법적인 쟁점 다뤄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 많이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수요일에 어떤 방송이 나올지 저는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방사수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본방사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에 또 이 내용 또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